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엄마 무당집에 무당이 왔네 무당집에 무당이 왔다라는 소리는 엄마 사주는 무당사주 아들 사주도 무당사주 그 소리는 집에서 신싸움을 하고 있네 그래요? 그렇게 둘이 부딪혔을까? 집에서 신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아들이 엄마를 이겨먹고 이겨먹어요? 그리고 엄마는 당연히 자식이니까 이겨먹고 아니 제가 져요 아니 그 소리는 서로가 서로가 안 질려고 처음에는 충돌이 들어오겠지 그치? 근데 마지막에는 이 아들이 또라이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어쩔 때 보면 이 아들이 도가 지나치면 눈에서 살기가 나와요 살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될까봐 엄마가 포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잡아먹을까봐 자기 스스로가 지쳐버릴까봐 엄마가 그냥 누르는 거지 이 무당이 무당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뭔 일이 안 벌어지는 것말도 용해 그 소리는 이 아들이 평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날까지 아들의 역할을 생활을 하고 살 수가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사주는요 오리지널 간제 사주예요 간제 사주라는 거는 내 사주에 간제도 껴있고 경찰서가 내 집이야 경찰서가 내 집이라는 거는 이 아이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하고 대응이 안 될 거예요 네 안 돼요 어느 누구하고 대화가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잘하는 게 너무 강해 그리고 이 집 안에서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칼만 안 들어서 그렇지 이 말로 죽여버려 몇 사람은 칼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말로 말로 사람을 벌써 열댓명 백명은 몇 명은 죽였어 그래서 엄마가 겁이 나서 그냥 포기하고 내비려 둔 거지 안 그랬으면 엄마도 그 자손한테 벌써 찔려서 병원 갔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게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부모의 상처 부모의 상처 부모한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매 맞은 거야 커서 매 맞은 거야 왜는 맞은 적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부모한테 언어폭력을 받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어폭력은 그것도 내 맞은 거야 엄마 언어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지 잘 되라고 제가 조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면 언어폭력이라고 그렇게 지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폭력이라고 내 부모가 내가 힘들 때 내 부모가 나한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으련마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는 있잖아 이 아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학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이 아이는 분명히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살아라는 사주예요 적응을 못했어야 돼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제가 개 7살 때 애들 아빠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면 이 아이가 있잖아요 진짜 내 부모가 필요했을 때 이 아이와 떨어진 적이 있다는데 왜 그러냐면요 고아 아닌 고아처럼 자기는 자랐대 맞아요 그때가 고3 대학교 1학년 그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고3 때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부모하고의 고아 아닌 고아처럼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부모의 그늘이라는 자체가 없었고 이 아이가 진짜로 사춘기를 되게 크게 당했을 거예요 크게 왔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엄마가 이 아이를 컨트롤하기가 되게 버거웠을 거야 그러면 그냥 너는 너 아이가 내 아들 성향이 강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얘 돌보지 않았어 안 돌봤어 버려서 돌보지 아니 그 소리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내가 아까 말했잖아 표현을 하자면 버린 아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그 표현은 엄마는 이 아이를 그냥 돌보지 않았다고 왜 자꾸 나한테 말대꾸를 하니까 엄마는 기차는 줌이 들어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소홀했다고 그게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충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앙금이라는 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내 엄마한테 하풀이를 하다 보니까 내 대상자는 내 하풀이 대상자는 엄마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너 할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라고서 엄마는 포기를 했다고 그게 버린 거라고 이 아이 마음속을 읽으며 이 아이 마음이 내 엄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세상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 해 표현을 하자면 그런 아이를 지금 엄마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어디서 오느냐 신의 바람 고모가 하는 게 아니라 고모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원 또 누가 모셨다가 내 모신 적이 있다는데요 모셨다가 내 모신 적이 있다는데 이 고모는 두 번째래요 우리 작은 할머니가 무당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고 뭐 이렇게 빌고 누가 아프다고 가서 빌어주고 윗대부터 윗대부터 엄마네는 집에 무당의 줄력이야 무당의 줄력인데 고모가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제대로 나한테는 신이 이렇게 풀어먹지는 않게끔 들어와요 그냥 조그맣게 모시고 있는 걸로 들어오고 누가 부처님을 모셨던 분이 누구세요? 형부 지금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네는 집집마다 식구마다 무당을 다 하고 있어 뭐 부처님을 모셔서 절에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생부를 모셔서 이렇게 무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옥수 발언하는 분도 엄마 옥수 발언 안 했어? 엄마도 엄마 엄마 이렇게 대야 안 받았어? 대야 이렇게 안 잡았어? 엄마나 아예 안 잡았어? 근데 엄마 잠시 잠깐에 왜 나한테는 엄마가 옥수가 보이는 건 뭘까? 잠시 잠깐에 엄마 옥수 발언 안 했어? 옥수 발언 했다는데? 얼마 전에 목욕탕 사원을 하는데 셋이 나는 분이 닭튀기는 금매 기운이 많으니까 자기가 카운터에 물을 한 컵 떠 놓고 자기도 인제 셋이 나면서 옆에 물 한 컵 떠 놓고 한대요 그럼 좋다고 자기 가까이 그 자기 쉬는 방에도 물 갖다 놓고 물을 자꾸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잠깐 그렇게 좀 했었는데 또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엄마도 옥수 발언을 했고 거기도 신을 모셔 놓고 거기도 부처님을 모셔 놓고 지금 집안의 식구들이 다 뭐가 좋다 뭐가 괜찮다 하면 신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장난감이야 장난감이야 신이 누가 이렇게 해서 좋다 하면 이렇게 해서 모셔 놓고 누가 이렇게 해서 나쁘다 하면 이거 그냥 접어버리고 신은요 안 그래요 얼마나 냉정한 줄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신이야 인간들하고는 틀려요 자기를 울쭉쭉 섬겨줘야 되는 거고 자기만 바라보고서 이렇게 죽거나 살거나 이렇게 나만 이렇게 빌어줘야 되는 사람 신이 그런 분들인데 엄마네 집은 솔직히 이렇게 내가 건방떨어서는 아니 건방떤 거는 아닌데 신을요 우습게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리고 이 자손이 지금 반은 미쳐 있어요 거의 미쳐 있어요 그렇잖아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틀려요 이 기복을 엄마는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어느 때로 엄마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엄마가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 아들만 보면요 덜덜덜 떨고 있어 언제쯤 헷갓게 해가지고 나한테 협박하려는지 협박할까 봐 나한테 벌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래서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못해요 집안에서만 집안 집안에서만 움직이하고 있다고 집안에서들하고 또 대화도 안 되고 저하고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 월달에 내보냈어요 내보내면 뭐 하는데 내보내서 이제 컴퓨터로 집에서 뭐 하는데 월급 뭐 백육십 백 십십 밖에 안 된다고 이자손은요 내가 아까 간제가 껴있다고 했잖아요 이자손 도박 안 해요? 도박은 안 해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컴퓨터로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한테는 자꾸 그림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 아이가 컴퓨터로 지금 뭐 게임은 하더라고요 게임에서 뭐 사드리고 뭐 하는 것도 분명히 도박일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하는 걸로 들어오고 이 아이가 바깥에서 직장 생활한다고 아뇨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저도 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전화 올걸요 네 전화 와서 돈 안 해주면 엄마한테 협박할걸 협박은 안 하는데 죽어버린다고 죽어버린다 소리는 잘해요 그게 협박이야 엄마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그게 협박이라고 그러면 엄마가 또 그 소리 듣고선 또 돈을 입금을 해준다고 갖다 주거나 그게 협박이야 엄마 이 아이를 엄마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엄마는 처음부터 이 아이를 키움을 잘못 키웠어요 죽기 살기로 두드러 패해서 잡았어야지 저는 돈 버는 데만 신경 써야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엄마한테 이 아이가 마음속에 내 부모가 있지만 고아 안이 고아처럼 자기는 자랐고 자기가 필요할 때 내 부모가 없었고 내가 정말로 살고 싶고 내가 뭐를 해야 해야 되는 그 방향을 잡아 잡고 싶을 때 못 잡은 게 내 엄마의 잘못이다 지가 컴퓨터 전공하고 싶다 해서 대학을 그렇게 보냈는데 1학년 하고 군대 갔다 오더니 복학을 안 해요 제발 복학해라 똥똥 대학으로 4년째 나와야지 직장생활한다 복학을 지가 안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저 사회 나가면 너 대학교 안 나오면 직장생활 못 한다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놀았어요 10년 놀면서 그 핸드폰 값 담배 값 다 대주고 저기하고 직장은 알아보고 있니 한 번 또 막 성질내고 짜증내지 그게 10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친구 카페에 좀 보내버려서 보냈더니 그것도 한 19일 만에 싸우고 나와버리고 누가 무슨 요만한 말하는 걸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네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요 지금 바깥에 가서 직장생활을 해서 남이 이 아이한테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이 아이 찔러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 분노장애 분노조절장애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160 170 갖고 무슨 생활을 해 그러니까 지가 엄마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해 유튜브 하려면 장비 값이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 네가 또 무슨 아이템은 뭔지 장비 값이 지금 당장 어디가 있으면 엄마도 이번에 이사하는데 진짜 여기저기 돈 빌려갖고 이렇게 이사했는데 장비 값이 얼마가 들지 몰라도 네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 아이 잔머리 장난 아니에요 이 아이 잔머리가 장난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은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뭐를 하고 싶은 이 진로와 선택을 아예 감을 못 잡고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을 안 벌면 내 엄마한테 내 엄마 주머니에서 돈 쓰면 돼 달라고 해서 쓰면 돼 내 무기가 저기니까 나 죽어버린다면 내 엄마 주머니에서 돈 나오니까 그게 이 아이한테는 머릿속에 내서 엊그제 카톡에 죽어버린다고 응 그게 협박이야 대꾸도 안 했어 그게 협박이라고 엄마한테 그게 주특기라고 여자친구 있는데 헤어진대요 왜 헤어질라 그러냐 너 혼자 있으면서 외로운데 있으면 좋지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도 못하고 남들은 차고 가서 인사 태워갖고 오는데 지는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헤어질라 그런다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렇게 어제 거젠가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이 아이 사주 내가 이제 마무리 치자면 이 아이 사주는 오리지널 무당 사주예요 엄마도 무당의 사주이고 근데 집에서 이 아이가 나갔다고 해도 그냥 똑같은 삶이에요 엄마하고 변화가 온 게 전혀 없어요 지 혼자 몇 번 다 변화 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다시 엄마 집에 들어오는 그 격이에요 올 수전에 올 수전에 들어오는 해가 다시 되고 근데 이 엄마네 집에는 원 문제는 뭐냐면 신을 제대로 풀어 먹었었어야 돼요 윗대부터 대대로 내려온 진짜 무당집이었어 무당집인데 그거를 지금 풀어 먹지 못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자손들이나 엄마 윗대 형제들이나 그런 분들이 솔직히 다 소가리를 하고 사실 거예요 제대로 풀린 사람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아 근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엄마네가 지금 자손이 안전히 상돌아이가 돼 있다고 정신적으로 상돌아이가 돼 있다고 근데 엄마가 이걸 잡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렸어 잡았을 때에는 10년 전에 엄마가 잡았었어야 돼 그 10년 전에도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잡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응 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금은 잡을까요? 이 아이요 어떻게 잡냐고요. 엄마. 이 아이는요 진짜 엄마 엄마가. 엄마도 옥수 발언해서. 신을 가지고 논 분이야 엄마네는 진짜 오리지널 구치예요. 엄마네는 이거 진짜 신풀이를 제대로 해 주고 조상풀이를 제대로 해 줘야지만이 엄마 자손이. 그나마 풀릴까 말까 하는 시점인데. 이 너무나도 묵었어. 너무나도 엄마 내가 이렇게 해온 가정이 너무나도 묵었다고. 지금 언니 하나님 언니하고도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니 혼자 재산을 다 가져버려서 안 보고 살지. 또 둘째 딸도 지금 안 본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 큰 딸도. 너무 이기주의여서 내가 힘들고 몸 아플 때 좀 와서 저기 해주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안 와요. 지 돈 필요할 때나 저기 하지 내가 안 보려고 추석에도 온다는데 오지 마 안 보고 싶어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추석 전부터 안 보다가 통화만 했어. 엄마네는 너무 묵었어 엄마네는 신도 너무 묵었고 조상도 너무 안 풀어준 것도 너무 묵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점점 미쳐가 있고 엄마는 점점 몸으로 치는 격이고 지금 말도 못해 지금 바깥에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엄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성한 데가 없으라는 사주예요. 아들은 지금 몸은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신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생각이라는 걸 하고서 말이라는 걸 뱉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서 걸러내지를 못하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바깥으로 걸러내고 있으니. 이게 식구들이 죄다 지금 이 아이를 안 보고 있는 격이라고.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로 간제 오리지널을 껴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내년 내후년 수전에 엄마가 이 아이한테 큰 돈이 나갈 일이 뚜렷하게 있어. 그 부분을 엄마는 막아가셔야 돼. 그 부분을 엄마는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막아가 놓고선 나면은 그래도 이 아이가 조금 괜찮아지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아이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좋아져 보이는 거는 없다라는 건 이렇게 점봐줘서 미안해요.